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노동가동연안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면서 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도 정년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조는 제2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정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리기 위한 테스크포스 구성안을 의결했습니다. 노조는 테스크포스에서 만들어진 정년연장안을 사측과의 임금단체 협상에서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은행권은 노동가동연안과 정년은 법적으로 관련이 없고 정년연장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직 시기상조라는 분위기입니다.